본 동영상은 실제의 자전거길 라이딩 영상을 보면서 실내자전거로 운동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.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의 체력에 따라 강약조절기를 2나 3에 맞추세요. 잠시 후 5분 동안 워밍업 운동을 합니다. 운동 자각도 2단계 즉 약한 단계로 페이스를 하루종일 유지할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의 정도로 페달을 돌리세요. 시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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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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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60초 동안 힘들지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느낌의 정도인 운동자 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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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60초 동안 힘들지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느낌의 정도인 운동자 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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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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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60초 동안 힘들지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은 느낌의 정도인 운동자 각도 5단계로 고강도 운동을 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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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